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고위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발 끊은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문이 많이 나와요? 더 문이 많이 나와요. 좋은 소리 들었네요. 왜요? 저도 우리발이라고 했어요. 게시말이 아닙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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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 일이에요! 남자들은 다 낮에 넘어가요. 고마워요! 2013년 역시 대세로 떠오른 아이돌 두 팀과 함께합니다. 에이핑크의 은기초롬!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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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MA2! HOY가 4월에 대비했어요. 거의 4월에 대비했어요. 4월에 대비했어요. 4월에 대비했어요. 그리고 대비 2년 만에 처음으로... 1위 했구요! 처음으로 1위 했구요. 오우. went i4! 저희가 1위 했을 때는.. desses 좀 멍했어요! 비 오닝~~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지? 순간! dancing jeopardün 이건 뭐가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 돼던 optimum法 비 오닝 hail 이거는 이름이 참 특이한데 얘기 많이 들어왔, 저도 알고있거든요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B형 1명에 A형 4명이라고 B1 A4라고 아니 우리가 질문해 주면 본인들 입에서 듣고 싶은데 본인이 다 얘기하면 대답할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알고 있는 아이돌에서 별로 없어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고 막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팀 이름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멤버 혜력형이 B형 1명에 A형 4명이어서 B1 A4라고 그게 B1 A4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A, B1인데 다 있네 나 A, B형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B형 O형이요 A형이요 다 있네 A1, A, B1, B1, O1 저는 정은지 씨를 보면서 참 언젠가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저도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남자복된 거에요 상대 배역이 왜냐면 처음에 하셨던 공답하라 네 서인국 서인국 그 겨울에 네 조인국 오빠와 김범 오빠 야 아니 연기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남자복이 있는 거잖아요 벌써 조인성을 만나요? 그러니까요 세이세 여태 이런 날이 오니까 김범이랑은 주름 자글자글한 거 친다 살은 기룩 기룩 쪄서 굴러다니겠네 남편이요 야 어우 이게 아내한테 할 소리냐고요 타고 일라면 막 둥둥 부어있다고 붕어대 가리닥 타는거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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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또 주름질까봐 이렇게 얼마나 스트레스받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받으면 아 과연 막말 종결자가 예 2승을 차지하게 될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여주세요 여기서 여시면 안됩니다 참을만큼 참아서 다 나만 바라봐 엄마는 작업주 엄마는 작업주 네 제목 엄마는 작업주 예 아 10대 여학생이 보냈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 사는 여중생입니다 노는애구나 목소리만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요 꾸미는걸 완전 좋아합니다 그런 엄마가 대박 이쁘냐고요 아닙니다 엄마는 늘 목장갑을 끼고요 한 손에 톡과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네 엄마가 매일같이 꾸미는건요 엄마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우스 우리 집입니다 처음엔 가구 위치를 바꾸고 벽지를 떼다 붙였다 하시더니요 이젠 가구까지 직접 만들어요 직접으로 침대 화장대 테이블 책꽂이 책상 식탁 옷장 수납장 심장 진짜 대박이지 예 저희 엄마가 손만 대면 가구가 됩니다 아 건수국장 안해도 되겠네 지금 엄마 자랑하러 나왔냐고요 아닙니다 그 반대라예 집에서 저런걸 만든다고 덕질 못질 페인트질 맨날 해야 되니까 정말 쟤는 막 렉스로